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벌써 아홉 번째 영상 제작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칼 연마 가이드 시리즈 영상은 처음 칼을 연마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린 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내용이 이웃님들께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조석의 날 표면에 대한 영상이에요. 인조석은 우리가 흔하게 철물점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만들어진 숫돌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인조석의 종류와 입도 중에서 경질숫돌과 연질숫돌의 차이 그리고 날을 연마했을 때 표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영상이에요. 연마면에 거친 정도는 날 끝과 연관되어 있고요. 실제 날 끝이 완성되는 정도를 연마면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숫돌 표면 연마에요. 자, 경질숫돌과 연질숫돌 두 가지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경질숫돌은 보시는 것처럼 숫돌 입자가 다량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칼 표면을 연삭한다기보다 입자는 적게 발생되고 숫돌 표면의 입자로 칼을 연마하는 숫돌이에요. 입자가 빠르게 떨어져 나가지 않다 보니까 숫돌 소모가 적어서 평활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칼 연마 가이드를 시청해주시는 이윤님들께서 숙련자분들도 있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첫 연마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나리에서는 첫 연마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연질숫돌보다는 이 경질숫돌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질숫돌을 연마하시면서 날각이 많이 흔들리거나 고각으로 연마하실 때 날이 숫돌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경질숫돌은 어느 정도 고각이나 연마각이 흔들린다고 해도 날이 숫돌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적어서 연질숫돌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연마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경질숫돌에서 연마된 날은 매우 예리하게 만들어지는데요. 날 끝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굉장히 과도하게 그린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강제가 견디지 못하는 이 부분까지 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날이 아주아주 예리하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날은 날 끝이 단단한 재료를 손질하거나 단단한 도마에선 이 약한 강제가 견디지 못하고 이 부분 날 끝이 힘없이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돼 오히려 날이 금방 손상되곤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약한 강제 이 약한 강제에서는 고입도 숫돌까지 연마하신 후 가죽 버핑으로 날 끝을 정리해서 약한 날을 다듬어 주시는 게 날 사용하실 때 좀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연질숫돌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경질숫돌과는 다르게 날 끝이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날을 이 약한 날을 숫돌즙 입자가 연마하실 때 날 끝이 경질숫돌에 비해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날 끝이 경질숫돌에 비해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날 끝을 연마즙이 지나가면서 연마대에 날의 돌기가 서는 느낌이 경질숫돌보다는 크게 만들어져요. 연질숫돌에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경질숫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질숫돌에서는 날각이 많이 흔들리거나 고각으로 연마하실 때 날이 숫돌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사용하실 땐 꼭 이 점 유의하시면서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로 연질숫돌은 돌즙연마라고도 보시면 되는데요. 숫돌 자체에 돌즙 발생이 많고 새로운 연마면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날 표면을 연삭하게 됩니다. 돌즙으로 날을 함께 연마하기 때문에 돌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숙지하시는 게 관건인데요. 연질숫돌은 연마하실 때 카레의 연마 면적이 넓을수록 힘을 강하게 줄수록 연마즙을 함께 이용할수록 다량의 연마즙이 발생돼요. 이렇게 많은 다량의 숫돌즙은 숫돌 소모가 빨라지는 것과 같고요. 숫돌 소모가 빨라진다는 것은 숫돌평도 빠르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외날의 넓은 연마 면을 갖고 있는 칼은 숫돌평이 무너진과 함께 날이 대암날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연질숫돌을 사용하시면서 이 점 주의하셔야 돼요. 경질숫돌과 연질숫돌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이웃님들을 위해 조금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칼은 두 가지고요. 접새와 단조, 열처리된 칼이에요. 네, 카스미 망신과 혼약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숫돌에서 연마하면 먼저 경질숫돌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이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찬가지로 단조열처리된 혼합기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연질수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질수도에서 연마즙이 풍부하게 확보가 된다면 경계가 또렷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가 서로 다른 연마차이로 인해 확연하게 경계가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